안녕하세요. 약국세무 5번특강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국의 4대 보험 절감을 위한 임금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세금보다 4대 보험료가 무잡다고 하는 약국장님들이나 사업자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4대 보험의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의 15에서 20%에 이르는 높은 보험료뿐만이 아니고 본인 부담분의 보험료뿐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보험료 또한 절반을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일텐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4대 보험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4대 보험의 가입 의무 관련 비교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이 제외되지만 만 27세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이 있든 재산이 있든 구분 없이 4대 보험에 최소한 지역 가입자라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나이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제외될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4대 보험 절감을 위해서는 비과세 급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법에서는 4대 보험이 부과되는 기준 소득 월액 중에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4대 보험 기준 소득 월액을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10만원,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원, 6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나 출산으로 인해 지급하는 수당은 10만원, 판매직이나 청소 관련 단순 노모직의 경우 월정액 급여가 18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원의 연장 근로수당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약국에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작업복이나 작업목, 작업화가 계시다면 이 또한 비과세 급여를 측정하실 수가 있으니 급여대장을 작성하시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이런 비과세 급여를 참고해서 정확한 급여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보험료를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루누리 지원 제도인데요. 두루누리 지원 제도의 경우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있다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신규 가입자인 경우에는 90%, 기존 가입자인 경우에는 40%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2018년에는 최저임금에 급격한 인상이 있었는데 이러한 급격한 인상에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인 직원이 있는 경우 매월 한 명당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대보험의 지급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그 외 여러가지 노무 관련 지원금을 희망하는 경우 최근에는 만 34세 미만의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신다면 1인당 900만원, 3년간 27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원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해서 이런 좋은 혜택이 있을 때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약국의 사대보험료 절감을 위한 인근 설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